동대문구가 3월 구민정보와 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스마트폰 기초, 인터넷 활용, 한글 기초 등 19개 무료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. 동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한 과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별 시간표를 확인한 뒤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.